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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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들이 상당히 진보지인 색채가 강하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주변에 동료들도 있고 부하들도 많이 보시니까 그런게 이번 선거에서도 많이 드러났죠. 굉장하죠. 저는 서울 사는 40대의 투표율을 한번 정확하게는 아닌데 러프하게라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10회 8명이 서울 사는 40대는 민주당을 찍은 셈이더라구요. 사실 이 통계치는 지난 홍준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도 10회 6, 7은 서울 사는 40대 수도권 40대는 민주당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워도 어렵고 원인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번 말을 좀 돌려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다라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을 찍지 않도록 이쪽의 매체, 즉 야당에서 나를 찍어달라는 노력을 저는 게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서 제 탓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여론조사를 봐도 제 기억으로는 68.5%가 민주당 찍은 사람 중에서도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게 아니라 야당이 싫어서 찍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탄핵사태라든지 이런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던 계기가 있었으면 새롭게 되는 리더들이 거기에 대한 매듭을 정확하게 짓지 않고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비슷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니까 저희 이제 PR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매체가 메세지라는 말이 있어요. 매체, 쉽게 우리 표현 속담으로 얘기를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안 믿는다는게 이쪽에서 좀 구태스럽고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자꾸 비난하는 얘기를 하니까 아 너네 꼴보기가 싫어서 그리고 막판에는 또 막말파동 이런 것까지 겹쳐서 막말로 치면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이 더 싫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게 40대에서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냥 아 그래도 미래를 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우리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와는 달리 현 상황의 것만 보고 이 상황에서 더 문제점이 많은 데는 배제하는 그런 쪽에서 투표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리는 의사결정과 참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앞을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세대인 거죠.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40대에는 그런게 좀 많이 다르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좀 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마음이 있더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중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저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40대에 대한 인구학적인 특성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학년에 한 18반씩 70 몇 번까지 있는 한 학년만 놓고 봐도 얼추 한 2천명 정도 되는 세상 한 해에 그러니까 110만명이 태어나든 지금으로는 한 35만명 태어난다고 하는데 저희는 보통 100만명 110만명이 태어나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많은 층을 한번 봤더니 작년도 신문의 제 기억으로는 제일 많은 인구가 71년생 110 몇만명이 태어났고 그 다음 73년생 70년생 69년생 이렇게 돼 있고 유일하게 탑10 안에 예외적인 게 58년 개띠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70년대생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쟁이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왔고 치열하게 살고 내 주변에서 뭐가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챙겨가는 것 풍요와 성장으로 돌아오는 세대라고는 하지만 경쟁이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세상을 살아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처럼 그러면서도 못 먹고 산 거는 또 아니잖아요.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부모님 세대처럼 내가 당장 못 먹고 자식을 위해서 엄청 희생을 해서 미래를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것보다는 당장 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테이크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만 더 생각해서 이런 걸 해달라는 그런 부탁은 사실은 있을 수 없고 딱 봤을 때 막말이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저는 이제 경작을 했으니까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가는 방향 같은 부분을 많이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배 친화적인 이런 정책이 가면 필연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40대 같으면 가장일 건데 네. 가장이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한 중학교 고등학생들 될 테고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의사결정에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네. 저 역시 뭐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은 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왜 그러면 단견적으로 이렇게 현재만 놓고 보냐라는 그 부분에서 계속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좀 더 더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는 항상 제가 사실 모든 세대를 대표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항상 위기를 경쟁도 강했지만 위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97년 IMF 세대 저희보다 후배지만 같이 이제 주니어로서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기다 지금 안 하면 큰일이다라는 게 과연 그때보다 더 위기냐 라는 또 의문도 사실은 생겨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좀 전에 제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나고 겪어보지 않은 위기라고 생각한 되지만 기본적으로 과연 이게 그리고 언론이나 또 미디어를 보면 또 이렇게 잘 우리가 전 세계 최고로 극복해가고 있고 그렇다면 당장 우리 속담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거기에 뭔가 대책이 확실한 현재 지금의 97년도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잖아요. 나라가 에너지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구나. 내가 그 당시에 재정건실도나 이런 것들이 재정건실도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워낙 중국들의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이제 추격전 벌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앞으로 반도체를 빼고 어떻게 캐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앞으로 뭐가 남을지 그런 생각이 나는 참 많이 들 때 많거든요. 그건 저도 저도 그때는 유동성 위기였잖아요. 그때는 유동성 위기였으니까 그냥 재정 한 6, 80조 넣어가지고 그냥 쫙 하면 그냥 바로 일어났을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도자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안도 많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아 그런가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무슨 정말 이해가 되는데 그걸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또 얼마나 있을까 절대 다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유동성의 위기 맞고 하지만 그때 보면 나라가 망했고 그런 게 오히려 더 크게 남아있고 그때 망한 것과 지금 망한 거는 망한 거는 아닌 거고 오히려 지금 뭐 언론 보적했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선방하고 있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서 딴 선진국은 이런데 그렇게 해서 국민 지지율이 지금 60 몇 퍼센트 최고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금모으기를 해야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40대로 또 이렇게 나이가 어린 세대로 좀 더 이렇게 종합해서 본다면 그 세대들은 현 세대가 현실이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하는 You're only life라고 해서 지금 now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니즈를 충족시켜 주지 않고 자꾸 너의 자식이 어떻게 될 거고 우리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든 얘기하면 꼰대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깔아놓되 현재에 포커스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지를 얻어내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포커스를 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 아까 처음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본소득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아니 근데 권 부사장님은 동의를 안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지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더 많은 재원을 거두어서 자신들한테 달라는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그 사람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겠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 지난주에 겪은 건데 심지어는 한국당 보좌관 출신이죠 그런데 용인시 사는데 용인시에서 아마 한 20만 원이 나왔고 또 도에서 또 따로 20만 원 정도 별도로 나왔나 봐요 한 40 정도가 들어왔다고 카드를 막 보여주면서 이재명 만세 이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농담이겠지 농담성이긴 한데 농담이겠지만 진심인 거죠 당장 그 친구도 말할 때는 그게 뭐 미래성장동력을 까먹는 거 나눠주는 현금살포가 인프라 이런 얘기하다가 막상 카드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카드 이걸 딱 카드를 주고 실제 써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하시는지 보이는데 그 꿀을 그게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야당이든 여당이든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꿀을 처음에 줬던 남미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그게 점점점점 그 꿀이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정권을 잡혀서 커지다가 그 다음 한순간 정신 차리고 대통령 하나가 베네수엘란가가 그걸 다 이제 갚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다가 1년도 못해서 탄핵됐어요 아르헨티나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 현재 지금 나오 소금 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 이론적인 얘기로 자꾸 하면 저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겠구만 그러면 이제 맨날 좀 여류 되시는 분들은 다 이제 해외로 가겠다 뭐한다 하는 게 그게 그 꿈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남미 국가들 보면 제대로 된 부자들 보면은 해외로 많이 나가고 이미 그렇게 나가버려서 투자 여력이 없다 라고 하면서 벌써 세대가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런 점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아 전반적인 그런 생각이 이런 식의 가설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구나 네 저는 두 가지 측면 말씀드렸고 매체가 메시지 측면에서 그런 좋은 얘기를 해 주는 매체가 신뢰성을 잃었던 그 딱 끊기를 안 하고 계속 구학 세력끼리라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옳은 얘기를 한다는 게 더 안 먹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 꿀을 받아보니 이거는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달게 느껴지고 당장 그 세대들은 이미 많은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지금이 그리고 현 생을 즐기라는 이거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이 잘 안 먹히는 매체와 그 세태에 의해서 더 이게 심화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데다 이런 결과로 갔다 라고 생각보다 삶이 참 긴데 그런가요 생각보다는 네 젊었을 때는 뭐 좀 없고 이러다 괜찮지 않습니까 젊음 자체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 힘들 많이 힘들죠 저도 뭐 엄청 젊은 나이는 아닌데 그 걱정을 많이 해요 아주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뭐 크게 많이 바꿀 수는 없죠 왜 그런 건 하나의 사회가 갖고 있는 큰 힘이니까 트렌드니까 그리고 인구 때도 제일 많은 지금 40대가 제일 제가 알기로는 40 50대가 합쳐지면 거의 한 40몇프로 돼서 다른 인구 때들을 다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생각에서는 경쟁적으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쉽지 않은 정말 콩나물시로 해서 생활을 해 오다가 현재가 중요하고 또 그 IMF를 비롯해서 그 벅찬 현실 극복하기도 어렵다는 이런 데서 그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들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점을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유조선이 배 들어올 때 방향선에 못하잖아요 쉽게 못 바꾸죠 그냥 그대로 쫙 이렇게 흘러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 자산이 있다라는 게 제가 아마 2006년도 총선 때였을 거예요 그 당시는 제가 그 당시 한나라당의 홍보팀장 할 때였는데 맨날 TV 광고는 우리는 왜 맨날 DJ 때에서부터 지냐라고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홍보팀장으로서 광고 만들어서 승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별것도 아니었어요 컨테이너에서 당사가 여의도 천막 당사 시절이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컨셉을 당해서 만들려고 해갖고 하나 한 게 만든 게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그 당시에 노무현 탄핵 때문에 지지율이 9%, 10%까지 내려갈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대형 유조선 커다란 배가 쇠빙선이 얼음을 쭉쭉 가는 이런 컨셉의 광고가 하나예요 고위 당직자들은 다 그쪽이었고 두 번째 한은 저희 쪽에서 젊은 실무당자 중심으로 만들었던 건데 선거 TV 광고는 1분입니다 1분 내내 종아리만 맞습니다 회초리 광고라고 충격적이야 가학적이다 말도 많았어요 근데 일단 같이 만들고 나중에 그러면 만드는 것도 돈이 지니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평가회를 골고루 세대 섞어서 그때 결론을 내시죠 라고 결국 그 당시 선대위원장이 윤혀준이었는데 오픈마인드로 그럼 내가 책임질 텐데 만들어 보시오 해서 만들었어요 아무 컨셉 없어요 1분 내내 종아리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피에 국민의 어머니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카피로 깔리는 뭐 인터넷에 다 있어요 광고를 딱 틀었더니 역시나 처음에는 이제 이 쇠빙선 쪽으로 쭉 가다가 저희 쪽에서 이제 세게 얘기했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잘난 척 해서는 안 되고 결국엔 진짜로 그 컨테이너를 박차고 나가는 분도 있었고 우리 쪽 의견이 점점점점 세지고 세지니까 당시에 윤혀준 위원장이 약간 이쪽에 편들어 주는 척 하니까 박차고 나가셔서 결국 이 안으로 통과돼서 광고가 나갔고요 역대 한나라당 그쪽 레벨에서 라인에서 이긴 최초의 TV 광고입니다 국민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국민이 어머니고 그래서 저는 금목이기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이 잘되고 중도적으로 판단에 성공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방금 박사님 걱정하듯이 3, 40대들이 현재만 보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막 꿀이야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좋아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거 알겠지만 국민을 믿고 국민 타겟에 이렇게 앵커 딱 닷을 내릴 수 있는 컨셉으로 메시지들을 잘못했다 매듭 한번 지어주고 그 이야기들을 하면 매체의 신뢰성을 얻고 맞는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잘되는 쪽으로 선택해왔다 적어도 그게 조선 구함할 때는 몰라도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저 세대보다 전 세대가 못 산 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못 산 적이 없었고 잘 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를 믿고 매체의 신뢰성을 갖게 한 다음에 옳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반대가 있더라도 옳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한테 받게 하면 그 방향으로 그 방금 말씀하신 큰 유조선이 쉽게 방향 선언을 못 할지라도 저는 그 각도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 원래 이렇게 비례대표가 출마하실 때는 정치를 하면 뭘 해보고 싶었어요? 아까 그 면접 할 때 일본 스피치 해보라고 할 때 그 얘기처럼 일본 스피치 네 지금 온 세상이 다 돈을 나눠주고 쓰는 시대 맞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지원금을 해주는 거 맞습니다 보존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돈을 모으는 기업가 정신이나 그 철학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쓸 수 있게도 해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기업들이 돈을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는 규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저는 제가 속한 사업 분야가 또 많이 PR 회사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지만 이거 풀어야겠다라는 규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제는 계속 유지해야겠다 내지는 이 규제는 그냥 신설해야겠다 만들거나 없애거나 유지하거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업이 힘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저는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돈 모으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뵙고 고맙습니다 시청자들 통해서 오해도 풀고 또 존경하는 저는 오늘 처음 뵙지만 앞으로도 사석이라도 또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좋은 그룹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디렉션 주시고 연결하는 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래간만에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말이 잘 되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반박 공감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